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임재우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곰팡이가 일으키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피부 병변이 어떤 모양인지 치료와 예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가 일으키는 피부 질환을 피부과에서는 백선증이라고 말하며, 백선증을 일으키는 곰팡이는 음식이나 습한 벽에서 발견되는 곰팡이가 아닌 사람의 각질을 영양분으로 증식하고 생존하는 피부 사상균이라 부릅니다. 곰팡이의 피부 질환, 즉 백선증은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진단하고 부르고 있는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어디에도 곰팡이 피부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발생하는 백선증을 두부백선, 몸에 생기는 것을 체부백선, 남자분들한테 많은데 사타구니에 생기는 백선을 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무점은 발에서 발생하는 백선을 말하며, 손에도 백선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한 손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발의 무점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부백선, 손백선을 의심해서 반드시 간별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부위별 백선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백선 종류 중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생긴다고 했는데, 머리에 발생하는 백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부백선이라고 하고요. 두부백선은 모낭과 두피의 피부사상균이 감염을 일으키는 상태를 두부백선증이라고 하고, 염증성과 비염증성이 있는데, 이런 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부백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하고 정확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부백선 치료가 늦어지면 백선 치료가 돼도 머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먹는 항진균제를 고량으로 장기간 먹고 치료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 백선증으로는 체부백선. 은근히 많은데 환자분들이 다른 치료를 하다가 오진으로 고생하시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부백선은 피부과 의사가 보기에는 너무 확실한 병변으로 옵니다. 경계가 뚜렷하고 가운데는 정상피부로 깨끗하게 보이고 겉으로 계속 번져나갑니다. 습진으로 오해하고 약국연고를 사용하고 수십년, 짧게는 3년 동안 일했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피부과 전문의가 한 번만 보면 몇 달 만에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요새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고 있죠. 애완동물한테 옮은 것 같아요 하면 그런 것들이 다 백선 피부사상균입니다. 애완동물에서 옮는 백선의 형태는 크게 고양이 그리고 강아지에 따라서 모양이 다릅니다. 고양이가 특징적인데 고양이한테 옮는 백선은 진물이 나고 여러 병변이 빨리빨리 생깁니다. 그리고 옴처럼 오늘 내가 생겼는데 내일 아빠한테 생기고 모레 엄마한테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고양이한테 옮은 백선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국소치료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제 진료 경험상 다른 체부 백선은 다 국소치료제, 연고로 하면 되고, 고양이한테 옮은 백선증, 무좀인 경우에는 반드시 먹는 약을 먹어야지 서로 옮기는 것을 빨리 완치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흔히 볼 수 있는 백선증은 완선입니다. 완선함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사타구니에 습진 생겨서 왔어요. 그러면 90%가 완선입니다. 당연히 신체학적 구속, 고환 이런 것 때문에 남자분들한테 훨씬 더 흔하고요. 완선은 대퇴부 내측과 시골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남자한테 많습니다. 증상은, 이 증상의 특징이 고환 부위에 습진이 생겼어요. 이러면 백선 아닙니다. 고환 부위가 아니고, 저는 보지 않고, 고환이에요? 사타구니에요? 물어보거든요. 사타구니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진찰을, 실제 병변을 보고 완선을 진단하게 되는데, 고환에 생기지 않는 이유는 피부의 특징이 다릅니다. 일반 사타구니 피부랑 고환의 피부는 기름 성분이 달라서, 100%는 아니지만, 95% 정도가 피부 사상균은 고환에는 옮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해부에만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치료는 간단합니다. 역시나 국소제로도 치료할 수 있고요. 저는 좀 완치 개념을 드리고 싶어서, 발까지 치료해야 된다고 하고, 경구 항진균제, 곰팡이 약이죠. 경구 항진균제를 먹고 바르는 것을 같이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무좀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환자분들이 곰팡이 피부 질환 하면 완치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습진이 완치시킬 수 없는 것이고, 곰팡이 피부 질환, 무좀들은 전부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단, 이게 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습한 피부가 잘 겹치는 분들, 피부 온도가 조금 높으신 분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증식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곰팡이가 없는 거지, 내가 완치됐던 곰팡이가 다시 재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쉽다고 설명드리는 게 맞고, 재발을 잘하는 게 아니고, 재감염을 잘하는 것입니다. 다음 곰팡이 질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흔한 거죠. 외래에서 제일 흔한 거 한두 개 고르라면, 그 중에 하나가 무좀일 텐데, 족부 백선이라고 합니다. 수부 백선, 족부 백선 같은 거고, 족부 백선은 발가락 사이, 발바닥 다 발생할 수 있고, 가장 많은 백선, 그러니까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무좀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간형, 소수포형, 각화형이 있습니다. 지간형은 발가락 사이가 좁아서 생기는,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무좀을 지간형이라고 하고, 소수포형은 발가락 사이나 발바닥 어디든 생길 수 있는데, 물집이 생겼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각화형은 발바닥이 습진인데, 발바닥 각질이 너무 많이 생겨요. 이런 경우에는 지간형이 아니고 각화형으로 하고, 자각 증상, 별로 가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각화형이 전염성은 가장 높습니다. 수부 백선은 손바닥에 생기는 백선증을 말하는데, 족부 백선, 그러니까 양발에 무좀이 있는 경우에서 흔하고, 수부 백선은 특징적으로 한 손에만 발생합니다. 그래서 양발에 무좀이 있고, 한 손에 습진이 있다. 이렇게들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선생님 습진 때문에 진료 왔어요. 어디 있냐 물어보고, 손이라고 하면, 양손 다 그래요, 한 손 그래요? 그러면 한 손이라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발을 점검해야 되고, 발에 무좀이 있으면 한 손에 습진이라고 왔을지언정, 이때는 반드시 무좀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에 긁어서 현미경 검사를 했을 때 무좀균이 발견되면, 이거를 무좀으로 간주하고, 이럴 경우에는 무좀 항진균제 치료로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역시나 습진으로 오인해가지고, 몇십 년을 고생하시다가 오셔서, 무좀량 몇 달 먹고 완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무좀은 손발톱 백선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손발톱 무좀입니다. 손발톱 무좀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원의 조각형, 근의 조각형, 백색 표제형, 분류는 의미 없습니다. 치료는 반드시 항진균제를 먹어야 됩니다. 바르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 최근에는 이거를 치료하는 레이저가 개발돼가지고, 레이저와 국소 항진균제 바르는 걸로도 완치시킬 수 있는데, 기준은 먹는 약을 먹지 못하시는 경우, 간이 나는 원래 안 좋다, 먹는 약을 삼키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레이저 치료와 국소 항진균제로, 손톱, 발톱 무좀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발톱 무좀이 있는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시면, 대부분 발무점, 피부에도 무좀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렴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 종종 발톱 무좀만 생겨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피부는 깨끗하고 발톱만 무좀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발톱이 자꾸 두꺼워져요,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냥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발톱 무좀으로 진단하고, 경구 항진균제와 국소제를 같이 치료하면,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한 1년 치료하셔야 되고요.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백선증 중에서, 구강 내에 생기는 백선증이 있는데, 이거를 구강 칸디다증이라고 하고, 균 자체가 칸디다라는 균입니다. 신생아에서 가장 흔하고, 우유 먹고 혀에 때 생겼다, 이런 경우 중에서 칸디다 균이 많이 발견되고요. 그 이외에 성인에서는, 면역이 결핍된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백선, 즉 곰팡이 피부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징적인 모양을 띄고 있어 구분이 가능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바르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곰팡이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곰팡이가 살기 좋은 환경을, 안 만들어주는 게 예방입니다. 그게 바로, 샤워 후에 충분히 말려서, 겹치는 부위는,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예방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시간에는 백선, 곰팡이 질환과 유사하게 보여서, 헷갈릴 수 있는, 건선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